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시플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체감 좋은 선수를 선호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드리블과 퍼터도 좋아하던데 오늘은 그 모든 걸 챙긴 끝판왕 뱀피카를 가져왔습니다 애우제비우를 쓸 수 있는 클럽팀이며 센터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만난 체감을 보유한 팀입니다 모먼트는 은카, 나머지는 금카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중원과 키퍼 급여를 올리고 80조 스쿼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퍼터와 체감 끝판왕 선수 애우제비우 겨자맛 연계 스탯을 보유한 코스타 중위지만 윙어로 쓸 수 있는 페크취 양발 퍼터 맞돌이 푸트리 현재는 FC 시즌으로 업그라낸소 페르난데스 레버쿠젠에서 졸라 잘하는 그리말도 8조짜리 센터백 후뱅 디아스 빠른 속가를 보유한 안토니우 실바 올란치에도 쓸 수 있는 월컵 칸셀루 가끔 미친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까지 스루, 푸코야 애조, 퍼터 제트웨어에서 빠샤 천천히 상대의 수비가 붙는 걸 확인하다 등진 상태에서 패스 후 드래그백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요 퍼터, 페크취가 달려줍니다 가운데 선수 보고 제트웨이 퍼트, 빠르게 역습합시다 퍼터, 퍼터 선수빨 믿고 자식있게 뛰어줍니다 제트웨이 여긴 낮은 크로스가 맛있구만 푸트리 어떠냐고요 제트웨이 모먼트는 확실히 달라 개인적으로 벤피카 스쿼드는 퍼터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좋게 쓸 수 있는 팀이며 모먼트를 쓰기 힘들다면 베토마스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수비 쪽엔 알렉산더 발을 훑어백으로 쓰면 상대 격수들 좋아 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